17일 동안 전남 독서토론열차학교의 해외 일정에서 학생들의 유일한 보호자는 교사들이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몽골 등 숨가쁜 움직임 속에 교사들은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서토론열차학교가 모두 4박 5일을 보냈던 대륙 횡단열차와 종단열차. 정해진 시간이 되면 기다림없이 떠납니다. 학생들을 객차에 태울 때마다 한바탕 전쟁이 빚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몸만한 배낭을 메고 기차를 오르고 내리면서 혹시 사고는 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됐던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가방을 든 학생 142명의 안전 책임자는 교사 22명.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늘 변수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도 인솔 교사들의 몫입니다. 예약이 무시되는 일부 현지 문화와 폭우 등 기상 악화 때문에 일정을 다시 짜야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1년 가까이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정에 따라서 너무 많이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낯선 타국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까지 챙기느라 교사들은 그야말로 녹초가 됐습니다. 물 같은 거 가져와서 나눠주시고 그리고 밤까지 회의하실 때 그럴 때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여권을 분실하거나 지병이 발병한 학생 등 2명이 중도 귀국했지만 나머지 독서토론열차 학교 학생들은 모두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